아, 저는 이제 제 서버는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총을 마음대로 써도 되거든요? 일로와 샷 그리고 방금 제 옆에 있던 모기까지 잡았습니다 와, 쏘니까 바로 오네 얘들 반응 보소 와, 몰려오는 거 봐 총을 쏘면 이렇게 되네 와, 몰려오는 거 보소 어, 잠깐만 어! 와우 예스 워글 통조림이 통조림이 나오네 좋아요 이런 파밍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맨 오른쪽에 나와있는 저거 병원 표시가 체력이에요 체력이고 우야 와와와 다 죽이자 와과 마 우엑 어 어 이게 잠깐만 ㅋㅋㅋ 으 seamlessly 응 잠깐은 소리가 크네 그래서 얘도 몰려오는 거예요 페omos 어제 쉬어 자 일단은 맨 오른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거 오른쪽 하단에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십자가는 체력입니다 체력 체력이고 아씨 진짜 많이 오네 이것들 봐라 올거면 빨리 와 그 다음에 이제 저 옆에 그 십자가 왼쪽에 있는 물방울 표시 저거는 출혈이에요 출혈 저게 이제 그 막 밑으로 화살표 뜨면 출혈 게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게 활성화되면 밴드 감아야 돼요 밴드 밴드 없으면 안됩니다 이래서 소음기가 필요하구나